이번 영상에서는 정약용과 관련되어 있는 천주교 사건들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명래방 사건입니다. 1784년 조선의 지식인 정약용은 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입역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이 되었죠. 이 시기 천주교는 조선의 새로운 사상과 믿음을 가져다 주었고 비록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식층 사이에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이 서울명동에 위치한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운영한 명래방 공동체는 단순한 신학 모임을 넘어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모여 서양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천주교의 가르침을 나누는 지적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정약용 역시 이 모임의 일원으로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하던 그는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의 교류는 무거운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1785년 초 명래방 공동체는 포졸들에 의해 발각되고 맙니다. 조선에서 천주교는 불법이었고 왕권에 도전하는 이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약용과 그의 동료들은 형조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은 조선에서 천주교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명래방 사건은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에서 천주교와 서양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약용과 그의 동료들의 용기 있는 탐구는 결국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불씨가 되었죠. 명래방 사건의 후폭풍은 조선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중인 신분인 역관 김범우는 투옥되어 결국 유배지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가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양반들과 같은 위험한 활동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이벽은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 끝에 식음을 전폐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벽의 죽음은 신념과 가족 간의 충돌이 어떻게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승훈의 경우 가문의 압박 속에 결국 배교하게 되면서 신념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위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조선시대 지식인의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이 양반 출신의 추측 멤버들이 모두 떠나면서 명래방 공동체는 결국 와해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압박과 파괴가 어떻게 한 지식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러한 과정은 지식과 신념의 전파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향용의 경우 이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배교했으나 그는 결국 천주교인들과의 은밀한 교제를 재개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는 정향용이 겪은 내적 갈등과 외적 압력 사이에서의 그의 신념과 용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후 그가 천주교 신앙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해 사건 1787년 조선의 한적한 반촌에서 지식과 호기심이 넘치는 몇몇 인물들이 모여 은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향용, 이승훈, 강의원 등의 이름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들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담긴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토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석태의 집은 이러한 활동을 위한 완벽한 은신처였죠. 하지만 조선은 당시 천주교를 금지한 상태였고 이런 활동은 큰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들의 비밀모임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의해 위협받게 됩니다. 이기경이라는 인물이 이 모임의 존재를 알고 천주교 배청론자인 홍나간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죠. 이 소식은 마치 불길이 건조한 초원을 타듯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의 척사유생들, 즉 사회의 전통을 지키려는 학자들은 이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가 조선의 전통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이를 배척하는 상소를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은 조선의 전개에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조정에서 천주교 도서의 도입과 유포가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조의 조정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에 조선, 한글로 번역된 천주교 서적이 목판 인쇄로 널리 퍼져나가며 지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호기심의 확장은 곧 조선의 중앙정부와 충돌하게 됩니다. 1788년 8월 이경명이라는 인물이 나서 천주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 정조임금은 이에 응답하여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천주교 관련 서적을 찾아내어 소각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죠. 이 시기에 발생한 반해 사건 직후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천주학을 멀리하라고 엄히 명령했습니다. 정약용과 그의 동생 정약종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또 다른 동생인 정약종은 천주학의 가르침을 내려놓지 못했죠. 세 번째 신해박해 1791년 조선사회는 한건의 사건으로 큰 파장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전라도 진산에서 발생한 진산 사건이었죠. 윤지충이라는 한 청년이 모친상을 천주교식으로 치르고 더 나아가 제사를 폐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충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정약용의 가족에게 이 사건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윤지충은 그의 외가 쪽 친척이었기 때문이죠. 조상에 대한 제사는 유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뢰 중 하나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히 가족 전통에 대한 반항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학의 핵심인 효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나라의 어버이가 되는 왕에 대한 충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교 이념으로 떠받쳐진 조선의 지배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졌죠. 윤지충과 그의 행위에 동조한 외사촌 권상현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두 사람은 참수당하며 이 사건은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약용의 가족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평택 현감으로 있던 그의 매부 이승훈 역시 삭탈관직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산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조선사회의 근본적 가치와 이념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사회가 얼마나 유교적 가치와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그 틀 안에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죠. 정조 임금의 통치 아래 천주교는 한동안 특이한 종교 현상으로 여겨지며 어느 정도 묵인되었습니다. 임금은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 온건한 정책을 펼치며 그것이 조선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았죠. 하지만 1788년 천주교가 사교로 규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조는 천주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진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정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금은 단순히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홍문관에 소장되어 있던 서양서적까지 소각하며 불혼한 서양사상의 전파를 차단하려 했죠. 이러한 결정은 단지 종교적 문제를 넘어 서양사상의 유입 자체를 경계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복잡해진 이유는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윤지충이 남인 계열에 속해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인들은 이 기회를 잡아 윤지충의 사건을 정쟁화하며 사건의 파장을 고의로 증폭시켰죠. 이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권력투쟁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인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며 공서파와 신서파로 분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천주교가 사회적으로 사악한 종교로 몰리게 된 진산 사건을 계기로 정약용은 자신의 천주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생존과 가족의 안녕을 위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의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윤지충과의 친척관계가 알려지면서 정약용은 서인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약용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다 주었죠. 이 사건은 정약용의 집안 내부에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형 정약종은 사건 직후 천주교와의 연을 끊으며 배교했지만 셋째 형 정약종의 천주교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정약종은 반의 사건과 신의 박해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교리에 따라 제사 참여를 거부하며 가족과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단을 내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한강을 건너 양근의 분원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생각과 신념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정약용과 정약종 같은 인물이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 안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약종 같은 인물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길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